자 테스트 6번. 테스트 6번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서의 교역력의 역할 그치? 자 이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거, 이건 어휘, 빨간색은 눈법, 이건 문장 삽입 이건 다 아니까. 자 해봅시다 한번 자 many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많은 기술적 혁신들은 with the most profound impact, 가장 아주 큰 영향을 가진, 영향을 미친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on human society, 인간사회의 originated, 비롯되었다 in settlement, 정착지에서 along trade routes, 그 무역로를 따라 있는, 교역로를 따라 있는, 거기에서, 자 이거 end 대어로 바꿔도 됩니다. 뭐 위치로 낼때는 아마 틀리게 낼때는 위치로 낼거에요. 자 그리고 거기서 rich mix of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문화들의 풍부한 혼합이 ignited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에 불을 붙였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the printing press, 인세기는 어떤 which help, 도와줬던 spread knowledge, 지식을 퍼뜨리는 걸 to all social classes, 모든 사회계층의 인세기가 was invented, 발명되었다. by the German Johannes Gutenberg, 자 이 독일인인 Johannes Gutenberg에 의해서, around 1450, 1440년, 1450, 1440년 경의 경이지 이게, 자 여기 위치 외워두고, 여기 수동태 기억하고, 자 컴마디의 위치는 뭐로 못 바꾼다고? 그렇지 대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this invention, 이 발명품은 relied on several innovations, 몇 개의 혁신에 의존했다. 자, from China, 중국에서 온, including paper and ink, 종이와 잉크를 포함한, 자 이거는 문장의 삽입이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이 발명, 이 앞에 나왔잖아. 자, paper traveled, paper는 이동했다. along trade routes, 그 무역로를 따라, from China, 중국에서, to Baghdad, Baghdad으로, 왜요? 거기에서, technology was developed, 기술이 개발되었다. for its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을 위한, 자 이것도 아까, 뭐로 바꾼다고? 여기 엔드돼요. 똑같이, 위치를 바꾸면 안되고, 자, 수동태 기억하시고요. 수동태는 언제나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자, paper traveled, 종이는 이동했다. along trade route, 그 무역로, 또는 교역로를 따라, from China, China에서, to Baghdad, Baghdad으로, and there, 그리고 거기서, technology, 아까 있지? 기술이 발전되었다. 자, for its mass production, 그것의, 대량 생산을 위한, this technology, 이 기술은, that migrated, 그리고 이동했다. to Europe, 유럽으로, 자, 예전에 처럼입니다. this water-based ink, from China, 자, 중국의, 그, 수상잉크지. 수상잉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했대. 자, 수상잉크가 뭐야? 여기가, 선행사가 수상잉크야, 이거. which was mother farm, 자, 변경됐던, by Gutenberg, Gutenberg에 의해서, 그래서, to become all-based ink, 지금 뭐야? 수상잉크가 된, 그치? 주상잉크가, 자, 유상잉크가 된, 그런 수상잉크, 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자, did, 이거 대동사입니다. 자, 틀리게 내 때를 뭐를 낼까요? 그렇지, 워즈를 낼 거야. 자, 위치 기억하시고, 그 다음, b 플러스 뭐? bp, 당연히 기억해야지. 자, we have the cross-fertilization,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교류를 가진다. of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들의, to think, 감사해야 할, 뭐에 대하여? printing plus, 즉, 인색에 대하여. and,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것이, can be sad, 말해줄 수 있다. for another important inventions, 다른 중요한 반명품에도. 자, 우리도 b 플러스 pp, 뭐로? 그렇지, 수동떼 기억하십시오. 자, 됐지, 여기까지?